안녕하세요. 메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댁냥이들아 미안해 사료 살 돈이 없다. 피트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and JM 스머커 실적 발표. 요즘에 댁냥이들 키우신 분들 아주 많죠? 그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길래 왜 학교를 너네 무슨 아이가 있니? 했더니 개 학교를 보내더라고요. 개 유치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침에 조승우 씨도 아침에 개를 결혼 안 하셨잖아요. 개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게 일상이라고. 그럴 정도로 사랑을 해요. 거의 아이 같죠.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아이를 케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댁냥이라고 해서 양이도 있지만 양이는 밖에 나가기가 왜 산책을 양이들은 왜 자주 안 하냐면 양이들은 밖에 나가면 다 자기 구역인 줄 알아서 다시 길냥이가 될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맨날 집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댁냥이들에게 사료 사줄 돈이 없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심경의 변화라든가 경제적 변화가 없으면 버리지 않을 건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JM 스모커 실적 발표는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 쉬었기 때문에 많이 밀려 있죠.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6월 5일 9시 15분에 저녁에 발표됐죠. ADP에서 발표되는 넌팜이니까 팜이 아니다. 비농업, 신규 취업 건수 이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일단 일정을 보고 세부 지표를 보도록 하죠. 이제 또 우리가 쉬는 날에도 이쪽으로 갔군요. 옆으로 갔군요. 이거는 이게 6월 6일이죠. 6월 6일 날 이쪽이 있네요. 옆으로 붙여주셨네요. 너무 길어서. 여기 같은 날이죠. 이제 밤 11시에. 이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미국 투자 하시는 분들이. 밤에 중요한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잠을 밤을 새시고 이제 6시에 주무십니다. 그래서 ISM 서비스 PMI. ISM에서 발표되는 우리가 매니팩처링 PMI를 다 살펴봤죠. 이번에는 서비스업에 PMI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파이널 서비스 PMI. 약간 이 주황색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 ISM 거를 더 중요시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S&P에서 발표되는 서비스 PMI. 두 개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6월 6일 현충일 날. 현충일 날 또 이제 놀러 가시지도 못하고 또 놀러 가셔도 이걸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6월 6일. 6월 5일이죠. 6월 6일로 가면 USD를 찾아보세요. 나라별로 다 나와요. 1번부터 다 나오는데 보통 유럽, 미국이 빨간색이죠. 그렇죠? 이게 미국에서 Unemployment Claims. 이 실업수상 청구 건수 이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나 붙은 게 더 있을 겁니다. 옆으로 가면은 뒤에 있죠. 뒤로 가시면은. 이제 보면 되겠네요. 5일 날 나온 ADP에서 비농업자 취업, 신규 취업 건수. 예상치가 17만 3천 건인데 실제치가 15만 2천 건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취업자 수가 낮게 나왔네요. 우리 하나씩 따져보는 거예요. 파월 입장에서 따져보는 거예요. 파월이 딱 봤는데 비농업자 취업 건수가 적었어요. 예상치보다. 아, 쟤네 힘든가 보다. 힘든가 보다 하나 나왔죠. 그다음에 봅시다. 이제 이거는 파이널 서비스 PMI, 앞에 ISM이 없으니까 이건 SMP에서 발표하는 거겠죠.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구매 공급자, 구매 공급 관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예상치 54.8, 실제치도 54.8. 그 제조업 PMI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구매 공급 관리자의 자신감이 더 강하다는 뜻이죠. 이건 그냥 예상치 부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너네 그냥 쏘쏘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SMP보다 ISM이 더 중요하죠. 빨간색이니까요. 당연히 파월도 이걸 보겠죠. ISM에서 서비스 PMI, 이거는 예상치가 51이었는데 실제치가 53.8. 이거 보고는 뭐라고 하겠어요. 너네 왜 이렇게 자신감이 높아. 1대 1이네요. 아까 비농업자 취업 건수는 너네 좀 힘드네. 너네 좀 힘드네. 이거는 너네 아직 안 힘드네. 자신감이 넘쳐. 1대 1이에요.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나오는 거. 여기서 이제 2대 1이 될 것 같은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금 예상치가 22만 5천 건인데 실제치가 22만 9천 건 나왔고 전주보다도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제 2대 1이네요. 뭐가 2대 1이죠? 힘든 거 2대 1. 우리 실업자 너무 많아요. 실업수당 청구를 더 많이 했어요. 파월 입장에서 힘드네 2개. 안 힘드네 하나. 2대 1을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 저울질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스모커 실적이 장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던킨 도너츠를 갖고 있는 회사죠. 그런데 어느덧 던킨 도너츠가 맛이 없어졌어요. 요즘에 던킨 도너츠 잘 안 드시지 않나요? 던킨 도너츠 잘 보면 던킨 앤 도넛이었는데 지금 뭘로 바뀐지 아세요? 그냥 던킨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매장이 모르셨죠? 집에 가시면서 봐보세요. 던킨 앤 도넛이 도넛이 없어졌어요. 도넛이 안 팔리니까. 크리스피 크림 도넛도 맛있죠. 그리고 노티드 도넛 나오고.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커피만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커피 그리고 폴더스 커피. 미국에서는 유명한 커피. 커피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섹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쭉쭉 보겠습니다. 이 스모커가 갖고 있는 스모커 잼. 스모커 잼. 뷔페 가시면 항상 스모커 잼을 챙겨오세요. 호텔 방에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펫푸드 앤 스낵스. 댁냥이의 간식들이 있네요. 그렇죠? 이 섹터가 있고요. 그다음 섹터가 이 스위트 베이크 스낵스. 이런 섹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집 밖으로 집에서 떠나서 갖고 가는 휴대용 아니면 국제적인 식품들. 이렇게 섹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섹터별로 실적이 나와요. 스모커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3년도 4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 줄어서 2.121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그래서 넷 인컴은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245.1 밀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그 전년 동기에는 로스가 나왔습니다. 무려 600.7 밀리언 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완전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 주당 순이익을 하면 2.30이 나오고 당연히 전년에는 마이너스 5.69 손실이 났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3년 4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조정 순이익으로 따지면 2.66. 그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증가하는 수치고요. 아까 그림에서 봤던 섹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죠? 커피, 그다음에 프로젠 핸데일드 냉동식품이고요. 여기에 스프레드 잼 있고 리테일 펫푸드 있죠. 스위트 베이크 스테이크 있고 인터내셔널 앤 어웨이 프롬 홈. 똑같아요. 홈페이지에는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여기서 2024년 4분기에 비해서 2024년 4분기가 좋게 바뀌긴 했는데 가장 악화된 게 어디입니까? 왜 제목을 이렇게 했겠어요? 펫푸드가 무려 마이너스 42%가 나왔습니다. 펫푸드가 차지하고 있는 게 초록색이니까 20.5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전체에서 이 지금 커피 부분 커피 부분 제외하고 2등이에요. 펫푸드가. 그런데 거기서 마이너스 42%가 깎아버린 거죠. 다른 것들은 변동폭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4분기 2023년도 4분기 걸 보죠. 2024년도 3분기, 전분기 걸 보겠습니다. 전분기입니다. 이건 전년동기가 아니라. 그때 살짝 말씀드렸는데 전년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전분기는 그렇게 따지면 계절성을 파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면 전분기에도 리테일 펫푸드가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게. 이건 또 전년동기 됩니까? 이건 또 2023년도 3분기 대비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2024년도 3분기, 4분기가 전년, 2023년 3분기, 4분기보다 전부 다 이 펫푸드 쪽에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겠죠. 덱냥이들 사줄 간식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간식돈이. 자기네 건 조금 줄였죠. 덩킨 도너츠 커피, 폴져스 커피 먹는 거. 그다음에 스프레드 잼, 스머커 잼 발라 먹는 거는 조금 줄였는데 개 고양이를 소홀히 한 거예요. 소홀히 했다기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스머커의 전체 점유율이 그대로라면. 그런데 스머커는 점유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그 점유율이 갑작스럽게 확 줄어들. 무슨 블랙스왕급 일이 벌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스머커는 지금 115.41 정도 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 에버리지가 131이니까 여기서 13.51% 정도 올라야 에버리지에 도달한다. 목표 주가가 140달러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견은 보나, 많아겠죠. 모더레이트 바이 정도 나와 있고요. 3바이 대 4홀드. 이 정도로 역시 강력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 시장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모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스머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주 무슨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죠.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에 실적을 컨센서스에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갭 상승을 해서 이동 평균선 두 개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는데 보시면 계속 막히죠.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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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고 그거를 뚫어내버렸어요. 여기서 보이죠? 점프했어요. 점프하고 그 위에 있는 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서 밀렸어요. 어쨌든 이 갭 상승의 모습이 나왔다. 굉장히 오랜만에. 그렇죠? 2024년도 초반부터 쭉 내려오던 저항선을 뚫어냈죠. 어쨌든 실적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이 일봉의 모습이 주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주봉에 큰 영향은 못 미쳤어요. 하락세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크게 쌍바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125달러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일단 발판을 마련했고요. 월봉을 보겠습니다. 네, 월봉도 지금 위아래 그냥 굴곡이 심하죠. 이 지금 코로나 때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때 댁냥이들을 많이 길렀거든요. 그리고 다시 코로나 엔데믹이 되니까 주저앉았다가 지금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130달러를 가려면 여기서 한 15달러 더 올라야 되죠. 주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머커의 실적 발표까지. 스머커의 실적 발표와 기술적 분석까지 봤고요. 더 자료 없죠. 여기서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비농업뿐만 고용지표는 힘들어. 우리 힘들어 나왔죠. 그다음에 이 ISM 서비스업지수는 하나는 보압, 하나는 초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 자신감이 넘치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가수는 예상치 상회했어요. 전년 전주보다도 더 높이 나왔고 또 힘드네. 그럼 이제 파월 입장에서 얘네 너무 힘든데 좀 해줘 볼까? 그리고 기업의 실적은? 기업의 실적은 어쨌든 어닌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지금 스머커가 별로 못 나온 거지 다른 것도 지금 쭉 봤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의류주도 그렇고 그렇죠? 쭉 봤더니?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직 또 기업의 실적은 뜨거워. 너네 취업자 수도 적고 실업자 수도 늘어나는데 실적은 뜨겁지. 근데 좀 기업의 담당자들의 어떤 그 심리는 좀 밋밋해. 애매한 상황에서 캐나다랑 유럽이 금리 인하를 때렸습니다. 자 파월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바로 다음 주에 결정납니다. 그래서 선수를 친 리가르드. 파월 이제 어떻게 할 텐가? 지켜봅시다. 파월